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공간에서 인사를 드리죠. 여기는 거실입니다. 이제 VR 게임을 요즘 너무 안 했어가지고 오랜만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가 6월에 사왔던 것 같은데 이거 벨브 인덱스 이거 만든 벨브에서 신작 게임을 하나 냈습니다. 핫포라이플 뭐죠? 핫포라이프 알릭스라고 이전 핫포라이프 작들의 약간 프리퀄? 핫포라이프 1, 2가 있는데 2의 전 시점에 대한 이야기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VR 게임으로 만든 겁니다. 3는 안 나와요. 3는 없습니다. 핫포라이프 3는 없는 게임이에요. 재밌을지 안 재밌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게임 나오고 이제 이틀 지났나? 근데 평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바로 게임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대상 알릭스 벤스 19세 여성 소속 인간 저항군 임무 정찰 뭐야 내가 처리해야 되는 거야? 나예요? 정답입니다. 밀어서 이동하세요. 아 순간이동 방식이구나. 네 순간이동 방식으로 갈게요. 이게 내가 걸어서 움직이는 거면 멀미나서 10분밖에 못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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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흫 오! 상호작용이 잘 된다고 하는데 이 게임 오! 잘 안 지워진다 이씨 지우개 거꾸로 드는 거예요? 아! 아하! 거꾸로 들었구나 아하 거꾸로 들어도 근데 지워지는 게 게 웃기네 뭐야 뭐 설명들이 있네 내가 완성해줄게. 이 뭔 개.. 어 밀린다. 단풍도 줄 수 있나? 어휴, 근력이 약한가 봐. 어? 뭐야? 오, 뭐야? 어, 녹토화. 아, 녹토화란다. 어, 쿨링팬. 안 됨, 안 됨. 앨런! 어? 이거 어떻게 묵은 없나? 좋아, 아빠. 매트로콕의 움직임은 일반적이야. 뭔가 발견을 한 것 같은데? 내 이름! 로봇기만! 어! 끼릭끼릭끼릭끼릭! 끼릭끼릭끼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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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릭끼릭! 잠깐만, 이거 공포게임이에요? 혹시? 정말 무서워 보이는데? 저기 뭐지? 아, 제발. 나 공포게임 하려고 한 거 아닌데 핫브라이프 원래 공포게임 아니잖아요. 저거 뭐임? 저.. 저기 뭐예요? 아, 나 진짜 너무 가기 싫어요, 저기. 진짜 딱딱 수상해 보이잖아요. 봉.. 봉다리에다가 시체 들어있을 것 같고 아, 그 말해주면 안 돼요? 대충 어느 쯤에 나오는지만 말씀해주면 안 돼요? 아, 나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럼. 아,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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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전선 설치하는 아저씨인가 본데? 수고하십니다. 아, 한전 아저씨구나. 아, 몰랐습니다. 한전 아저씨였네. 아, 개 깜짝 놀랐네. 아, ㅅ. 근데 저거 공포게임 아니냐고요. 문이 살짝 열려있고, 심지어 하얀 문에 안은 검었다? 저기 들어가면? 바.. 바보.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Sea of Japan? 일본에라고 표기라 되어있네. X. 미국이 사라졌는데? 아메리카가 사라지고, 여기 유럽이죠? 유럽에서 오른쪽. 여기 러시아랑 유럽 사인가? 여기 경계가 있네? 유럽이랑 러시아 쪽이랑 싸우는 그런 거 같은데? 아, 운동 열심히 했다. 오! 사람들이 있다. 어? 퐁퐁. 하지 말란지.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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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세상. 바보. 숨어, 숨어. 야, 바보야. 이 바보 천주새끼야. 어? 포크. 무기다. 포크 숨겨서 가면 되겠는데? 빵을 적퇴했다 빵도 넣어둘게요 끄불 rapid 칠 뭐야 높은 순간 안 돼요 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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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어디지? 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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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무기 나도 총 줘 총 B32 롱플레이 시스템 어? 쾌청인가? SKC 클리닝 테이프 쾌청입니다 롱플레이 시스템 쾌청인 것 같습니다 오래 볼 수 있게 해주는 뭘 쳐다봐 뭘 쳐다봐요 할배 하던 일이나 먼저 오세요 할아버지 수염이 아주 탐스럽네요 어 뭐야 뭘 그렇게 징그러시는데요 뭘 그렇게 징그러시는데요 어? 표정이 아주 고와요? 어? 아주 그냥 아주 고와요 표정이 어? 서버다 하드스왑 스왑베이 핫스왑베이 SD카드 넣을 수 있고 USB도 있고 근데 USB가 평면이네? 버튼이 아니네 진짜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네? 리셋 버튼이 무슨 이렇게 많아 전원 버튼 무슨 보드지? 글칸가? 3D라고 적혀있는 거 보면 글칸같이 생기긴 했는데 PCI-Express 슬롯에 장착하고 버튼은 RGB 포트 2개 와 근데 방열판도 없이 들어가 이거? 희한하다 구성이 체력이랑 그런 거 나오는 거 같은데 무기가 들면 안 죽어 그리고 희한한 즐거운 총 아 실망한 표정이네요 할배 나도 할 수 있었는데 아니 할배 내가 하고 간다 아 아 아 와우 이거지 야 백수 전용 아이템이네 이거 야 개꿀이네 이거 야 이 야 나 이거 만들어줘 개편하다 야 이거 열쇠 없이 어떻게 열냐 이거 총으로 총알 쏘는 거 아니에요 나 총알이 없는데 뭐야 진행불가야 야 똥게임이네 쿠스오 게임이네 총알 다 쓰면 진행불가라니 그렇네 탄모한 수급이 안 되는구나 어 현실 고증 어 현실 고증 오지네 아이씨 문제가 왜 발생해 걸어가야 돼 아 한숨 푹 자고 싶었는데 뭐 나도 못들었는데 그런거 뭐 확인사살 뭐 뭘 꼴아보냐 야 뭔데 좀비 존네 많은데 그 어 좀비 아 좀비가 너무 많은데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갑자기 쟤들 막 일어서서 때릴 것 같거든 어 여러분 어 네 네 그래요 제가 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여기 이상으로 제가 플레이를 하면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서 플레이를 해보라는 겁니다 절대 제가 무서워서 안 하는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정도면 게임에 신박함을 다 보여준 것 같아요 뭐 컨트롤이 잃었다는 건 보여줬으니까 이제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재밌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절대 저는 빤스런을 하는게 아닙니다 절대 저는 빤스런을 하는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제가 스토리 게임이기 때문에 플레이를 해버리면 이제 뭐 어느 구간에서 무슨 몬스가 주어 나올지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조작법 이런 것만 알려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핫브라이프 알릭스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밸브 인덱스 이거 세트 세트든지 아니면 컨트롤러만 구매를 하시던지 여튼 나머지 세트 여러가지인데 그거 구매하시면 게임을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저는 구매 안 했어요 밸브 인덱스가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계정에 게임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이제 밸브 인덱스에 특히 최적화되어 있는 이유가 이 헤드 같은 경우는 다른 헤드를 쓰셔도 되는데 이 컨트롤러는 아까 전에 손가락 인식이 하나하나 다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밸브 인덱스 컨트롤러를 쓰시는게 좋습니다 여튼 나중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이고 이거는 잘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난쟁이러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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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